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득희 교수입니다. 전세계 인류가 하루에 1억 알을 복용하는 약,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약, 바로 아스피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두통이나 발열, 몸살 등으로 많이 찾게 되는 이 아스피린은 20세기 인류의 고통을 줄여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분들도 많고 또 강력한 혈소판 기능 억제 작용으로 출혈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열진통제로 아스피린을 찾는 분들보다는 항혈소판제로서의 아스피린, 즉 저용량 아스피린을 하루에 한 알씩 매일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등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스탠트 시술 등을 받으신 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 중에는 비파열 뇌의 동맹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스피린은 출혈 부작용이 있는데 저용량이라고 하더라도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니 혹시 비파열 뇌의 동맹률을 더 잘 파열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비파열 뇌의 동맹률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아스피린을 어떤 이유로 처방받아서 복용 중이시라면 출혈 위험이 있는 이 아스피린을 중단하는 것이 좋을지 또 다른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아스피린을 처방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스피린이 어떤 약인지 먼저 잠깐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서양과 근동 지방에서 오래전부터 버드나무 껍질이 해열진통 소염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고 지역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요긴한 약재로 사용되었었다고 합니다. 18세기에 들어와서 그 효과가 바로 살리실산, 살리실릭애씨드라는 성분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이내 화학적으로 합성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리실산은 너무 써서 복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장장애도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런 부작용을 현격하게 줄여준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바이엘사의 아세칠 살리실산, 즉 상품명 아스피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약인데요. 500mg으로 된 아스피린은 두통이나 치통, 인후통, 생리통, 근육관절통, 감기증상 완화 등의 목적으로 처방이 되는데요. 아스피린은 사이클로옥시케네이즈, 우리말로는 고리형 산화화 효소라고 하는데요. 이 콕스1, 콕스2라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염증, 발열, 통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생성, 억제함으로써 소염, 진통, 해열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약효는 우리 혈액 속에 혈관 손상에 대처하는 기능을 하는 혈소판이라는 혈구가 있는데요. 이 혈소판의 응집을 촉진하는 트롬복산 A2라는 물질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항혈소판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항혈소판 기능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데요. 혈액 속 혈소판의 응집을 적절히 억제해가지고 혈전 형성을 예방할 수 있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혈소판 응집까지 방해하게 되면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여시 주의사항으로 소화성괴양, 출혈경향 이런 것들이 있거나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나 다른 약과의 병용을 신중하게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두통이나 발열 때문에 복용하는 300ml나 500mg짜리 고용량 아스피린인 경우에는 몇 달 정도 드시고 나면 대개 증상 개선이 있어서 오래 드실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심혈관계 질환이나 혈관 스탠트 시술 때문에 복용해야 하는 100mg 이하의 저용량 아스피린의 경우에는 저용량이지만 장기간 복용해야 함으로 오히려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출혈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저희들이 처방하는 모든 저용량 아스피린은 모두 표면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위에서는 녹지 않고 장에서 녹아 흡수되도록 하고 있어서 위장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저용량이기 때문에 출혈 위험 자체도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으로 인한 출혈 위험성 자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술 등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필요시 중단하거나 주의해서 복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다음 세 가지 상황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첫째는 심장이나 뇌혈관 협착증에 의한 심내혈관 질환에 있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예방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는 혈관 스탠트 시술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두 가지 이상의 혈관 질환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혈관 질환 기약력, 허비연 등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이상이 동반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비파열 뇌혈 동맥류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말씀한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저용량 아스피린의 장기적인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기왕에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신데 우연히 또 비파열 뇌혈 동맥류가 발견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아스피린의 장기적인 복용이 뇌 동맥류에 어떤 영향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대체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문제가 된다는 연구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질문에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메타분석 연구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연구 결과를 같이 보시겠는데요. 여기서 메타분석 연구라는 것은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는 그런 뜻이고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논문인데요. 다음 흐름도에서 보시듯이 여러 논문을 검색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관련이 있는 8편의 논문을 출연했는데 그 중에 3개의 논문은 아스피린과 뇌 동맥류의 크기 변화에 대한 내용이고 5개는 아스피린과 뇌 동맥류 파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논문들이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 두 그래프로 집약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아스피린을 복용하던 군에서 유의하게 동맥류의 크기 변화가 적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평균 오드비가 0.25로 나왔는데 그 의미는 아스피린을 복용한 군과 복용하지 않은 군을 비교해 봤더니 복용한 군에서 동맥류 모양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뇌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 가출혈이 또 유의하게 적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경우도 오드비가 0.37로 낮게 나왔는데 다시 말해서 아스피린을 복용한 군이 복용하지 않은 군과 비교해 보았더니 파열이 3분의 1 정도로 낮게 나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하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던 군에서 비파열내의 동맥류의 모양 변화나 파열이 걱정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더 적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이 정도면 아스피린을 비파열내의 동맥류의 치료제로 선택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번 연구 결과는 비파열내의 동맥류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반드시 아스피린을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 파열 위험 증가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용량이라 할지라도 아스피린은 출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장간 출혈 등 모든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빈도가 1% 내외로 매우 낮기는 하지만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은 군과 비교할 때 분명하게 출혈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용량 아스피린을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그 이득이 크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과가 뇌 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고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아스피린의 뇌 동맥류 보호 기준은 추정 큰데 혈관 뇌피세포의 안정화와 혈관 배역의 항염증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들 결과에 고무된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스피린의 뇌 동맥류 보호 효과가 좀 더 분명하게 밝혀지고 그 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이 확보되면 아스피린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더 좋은 뇌 동맥류 보호제 또는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어떤 이유로 아스피린을 처방받아서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비파열 뇌 동맥류가 있다고 복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뇌 동맥류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스피린 자체의 일반적인 출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서 아스피린을 드실 다른 분명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임의로 장기 복용하는 것은 아직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상 아스피린 장기 복용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